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진료기관 확대 조치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지난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22일 재정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병원, 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이 되면 화장실의 경우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택 접근로는 현관 부분의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신청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본인의